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의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피메이커라고 잡아놓은 김종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일염시를 맡은 홍일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급변하는 시대에 청년들인 MZ세대를 보면 어떤 생각을 드시는지 답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목사를 모셨습니다 이번 특색의 한 때도 모셨는데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임형규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카메라 보시고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고 있는 임형규 목사입니다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은 아마도 청년 중심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는 청년 시절 어떤 청년이었는가 모범생이었는가 아니면 꼴통이었냐 아니면 뭐 존재감이 없는 뭐 어떤 네 뭐 우선 제가 생긴 것 자체가 모범생이라고 우선 느껴지지 않으시겠죠 저는 24살에 제가 회심을 했는데요 네 네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했었어요 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도 네 수련에 한 문도 안 빠졌는데도 네 수련에 가서 계속 잠만 자고 저는 스무 살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냥 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술을 뭐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어 그렇군요 네 그냥 마약만 빼고 다 하고 와 그래서 막 그 딴 것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오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신앙생활은 이제 아버지가 경기도 면두리에서 이제 목회를 하셔서 토요일날 밤새 술 먹고 첫 차 타고 교회 가서 그냥 자고 있고 술 냄새 풍기면서 교인이라고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24살 때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4살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변화되었죠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님은 진짜 속 터져 죽는다 그렇죠 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욕을 안 하시고 불편한 얘기를 안 하시는 완전 신사하신데 하루는 크리스마스 때 나 교회 안 가고 밖에서 술 먹겠다고 그랬더니 막 부글부글 하시다가 한마디 이 방탕하나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방탕하나들 그게 최고 수준의 욕이 있다 그렇죠 탕자 그렇게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그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 때도 학교에서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별명이 보헤미안이었어요 너무 자유로워서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길게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학점도 하고 계속 F 맞고 있고 취업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맨날 철학책이나 읽고 있고 그러다가 다들 주변에서 군대를 안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저도 당연히 나 정도 자유로운 군대 안 가겠지 했는데 웬걸 영장에 날라오더라고요 상관없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영혼이 자유로우냐 안 자유로우냐는 상관없죠 그걸 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두 달 전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밤새 술 먹고 그날도 주일날 첫 차 타고 가서 택시에서 교회 갑시다 라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되게 크게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 당해서 MRI 찍었더니 MRI 찍어주면서 의사선생님이 원래도 디스크가 있고 허리도 조금 삐끗한 것 같으니까 군대에 빠질 수 있을 거다 MRI 가지고 가면 전문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웬걸 군대 입대해서 병원 갔더니 가서 훈련 열심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려고 20대 초반에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군대를 가야 되나 그래서 그 주에 너무 화가 나서 처음 하나님한테 어떤 면에서는 말을 건 거죠 진심으로 근데 말을 걸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송하고 또 감사한 게 십자가를 보면서 욕을 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냐 난 인격적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나 제일 원인은 있겠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난 믿을 수가 없고 2000년 전에 중동의 사형수의 예수의 이야기랑 나랑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당신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왜 군대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뭐라도 보여 봐라 그래서 욕을 십자가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회개하고요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부터 살았죠 목숨이 약간 그래서 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마음이 더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 때 그리고 10대 때 방황을 해서 저는 걔네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해서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래서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게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근데 청소년 청년 사역을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또 개척을 하시게 되셨는지 개척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제가 그 브리진 팩트란에 홍민기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단체에서 계속 게임 개발을 했었어요 게임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 좀 재밌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아 좀 아이디어가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아 그러면 나는 교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나 제 후배들이 나중에 교회를 할 때 작은 교회에 좀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한국 교회가 위인이니까 작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시라 이런 예배 이런 사역 이런 스타일 그런 모델을 하나 정도 만들면 좀 후배나 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개척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숲 교회가 탄생된 거네요 그렇죠 와 야심차게 했는데 고생 죽어라 할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아 실전은 정말 인생 실전이야 막 그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고생 제가 두 종류의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첫 번째 성교사님 진짜 존경하고요 두 번째 개척하십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숲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특징이 있다면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인원이 한 번에 한 8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그리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어서 여백이 있습니다 예배에 여백을 두어서 서로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청년들도 답사를 다녀와서 청년 교육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눔이 사실은 예배랑 분리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나눔 자체를 예배 초반이나 중반에 넣어서 예배를 하다가 BGM이 나오면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기도리든지 이런 건 다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최대한 좀 작은 교회의 힘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게 젊은이들한테 많이 어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배가 일방적이지 않고 참여하는 순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물로 흐르듯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서는 간증의 순서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으로 만들어내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즉석에서 그런 간증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우려하시다시피 그러면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합니다.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석에서 예배자들에게 말을 거는구나 그 시간이 이제 예배자들의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또 주도성을 굉장히 만들어줘서 그게 예배에서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청년들이 많다고 보니까 제가 예배에서만 여백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역에도 좀 여백을 줍니다 사역에 여백을 준다는 건 뭐냐면 청년들한테 실패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청년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저도 X세대라서 MZ세대가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죠 왜 더 효율적으로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청년들이 좀 실패할 시간이나 공간이나 여백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저만 해도 보니까 저는 굉장히 결과나 성취나 결론을 중요하게 어기는데 요새 MZ들은 그 과정을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이게 실패하더라도 그냥 그 과정이 우리가 함께해서 되게 의미 있게 여기는 걸 보면서 아 그럼 뭐가 되든 한번 해봐라 근데 그런 걸 좌충우돌하면서 아 우리를 믿고 맡겨주는구나 라는 데까지 오니까 주도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희가 공유 오피스 루프탑을 빌려서 전도집회를 하는데 DJ를 섭외하고 디스코 파티로 하고 자선바자회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든 해봐라 난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집회 개념이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걸 한다니까 내가 니네 맘대로 해봐라 지금 뚝딱뚝딱 홀리 디스코라는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 같은 어른들이 좀 따라가 주는 거 지켜봐 주는 거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도적일 수 있어라는 지점이 잘 어필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남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우리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께서 처음 회심하실 때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었지만 내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당신 이게 뭐냐고 살아계시면 어? 이 군문제 말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배 속에서 청중들에게 말을 거는 예배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개념들을 예배 속에서도 녹여내시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기회를 준다라는 게 청중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야 담임 목사님 딱 닮아가는 것 같는데요 나도 실패해봤으니까 청중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준다 그 사역이든 뭐든 간에 여백을 준다 그 여백이라는 의미는 또 우리 목사님의 젊은 시절 정말 자유로운 영혼 그 시절의 것들이 지금은 사역적으로 적용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드니까 조금 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듯이 조금 다른 종류이지만 그렇게 틈과 여백을 줬을 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회 개척교회가 그랬듯이 힘들고 사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훈련을 받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교회를 3년 만에 왔어요 7년 만에 왔어요 청소년 이후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진리와 답을 가지고 이렇게 라고 했었으면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같이 굴러갈 수 있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작은 회복들이 모여서 서로의 회복과 다이나믹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숙교회는 임형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교회 김종훈이나 홍일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어가서요 목사님 개척도 하시면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 개척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목해 방향, 목해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해 방향, 철학이 뭘까요? 제가 김종훈 목사님 같은 대가 앞에서 목해 철학이 우는 날 깜냥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개척했으니까 진솔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우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개척이니까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모든 점심 식사는 구내식당 가서 먹었습니다 저희 직장인 성도들이 있으니까 구내식당 가서 찾아가서 네, 거기서 밥 먹고 저는 시간이 없어 점심 누구랑 먹지? 먹을 사람 없어서 찾아가서 먹었는데 오히려 막 성도들이 아 목사님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 온 첫 번째 목사님이요 막 그런 얘기하는데 되게 영광스럽더라고요 막 훈장해 달린 기분이었고 그래서 뭐 거기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또 저녁에는 성도들이랑 치킨 먹고 청년들이랑 카페에서 회의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회의할 데가 없으니까 카페에서 회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이 친구들이 넷플릭스 본 거 영화 본 거 연애 고민하는 거 그걸 가지고 고민해서 설교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설교에서의 교감이나 교회 안에서 저와의 교감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진솔한 관계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의 핵심이 내가 꼭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목사님이 추구하는 이 관계 중심의 목회가 더 잘 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년들이 있거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는 장소들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후배 동생들한테 아니 그런 좀 감각이나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내시냐고 같이 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같이 지내니까 근데 또 모든 목사가 저같이 트렌디하거나 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성도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지 난 트렌드 해야 돼 이건 아닌 거거든요 연습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저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가다가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는 사실은 넷플릭스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안 좋아하고요 책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하도 넷플릭스를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 저도 이제 따라서 보고 유튜브도 보니까 저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감각들을 배워가는 게 아닌가 저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과 사역과 신학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공감은 잘 안 돼요 공감이 안 된다는 게 MZ MZ라는 건 공감이 안 돼요 아까 안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X세대라고 저도 X세대거든요 X세대랑 MZ세대랑 조금 다른 게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X세대는 그래도 조금 결과 중심이라면 MZ는 과정도 중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MZ세대가 지금 요즘 주류를 이르잖아요 그런 MZ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어쨌든 많이 이렇게 접촉하고 계시니까 복음은 명확한 진리인데 상대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MZ세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공감은 잘 안 되고요 교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에 밥 먹었던 얘기 성도랑 치킨 먹었던 얘기도 나오고 넷플릭스 본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 오히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랑 청년들한테 배웠던 얘기들로 출발을 하니까 좀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큰 관심사는 의미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MZ세대가 저는 마냥 공감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되게 많이 혼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더 좋아해요 이 친구들도 자기가 굳이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우쭈쭈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 도시에서 이 시대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은데 오히려 막 너무 우쭈쭈 해주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막 혼내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넌 힘들지 않아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힘든 사람의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의 삶이 사라진 자식아 그러면서 선교 가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의미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좀 임팩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에서 왜 사는가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지점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어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식들이 있다면 만약 기성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기성교회에서 어른들이 MZ를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그런 팁들을 조금 주신다면 우선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백을 주셔서 기존 교회는 너무 훌륭하신 기성세대가 있다 보니까 우산에 조금 청년들이 숨어져 있거나 가려져 있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물론 경산중앙교회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라서 나을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만 해도 우산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그냥 생으로 비를 맞는데 어? 비를 맞아도 괜찮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비 맞으면 안 돼 비 맞으면 뭐 감기 걸려 그랬는데 우산이 아예 없어서 비를 맞아 보니까 어? 비를 맞아도 살만한데요? 그럼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좀 야성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성, 청년다움이 나오고 주도적인 지점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시간이나 실수나 이런 지점에서 그래 뭐 해봐라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런 여백들을 주시면 청년들이 분명히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숙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약간은 작은 거라도 정말 배울 게 많은 교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시도요? 네 저희는 근데 새로운 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늘 일반 교회들이 하는 걸 하는데 포장지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포장지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예배 순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예배에서는 우선 그리팅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팅 그래서 그리팅 순서는 찬양하다가 중간에 BGM이 나오면 서로 나눔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나요? 그에게는 그냥 예배 나오지 마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설교랑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서로 나눔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설교가 있고 그 다음 그 전입니다 그 전이죠 설교 전에 하고 오히려 설교와 관련된 질문을 두 번째 나눔으로 하면 설교할 때 그 나눔을 가지고 예화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화가 예배 자리에서 그 예화가 나오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좀 공동체성을 더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계속해서 매달마다 봉사활동을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신박하고 새로운 거 거의 안 하고요 저희는 뭐 해외선교 굉장히 힘써서 해외선교 가고요 그 다음에 구제와 봉사활동을 또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경산중앙교에도 앞에서 수화로 예배드리시는 장애인 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저희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시선교를 표방하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숙자라든지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돈과 시간을 가지고 찾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청년들이 이걸 해야 되나 이 시간이면 등산 가고 테니스 치고 놀고 싶고 히플레이스 가고 싶은데 라고 하다가 하고 하고 하면서 이게 내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이유구나 라는 소명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진짜 그냥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나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실 나에게 필요하는 게 있다는 지점들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저는 청년들의 정체성에 각성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계속해서 푸시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점 사회 참여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구제나 봉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자기각성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 거기까지 정말 우리가 잘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헌금도 청년들이 평상시 헌금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작년에 동해에 불이 나서 그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청년들한테 내 집 마련이 꾸민 사람들이 남의 집 불났는데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 있느냐 남의 집 불나가지고 집이 없는데 헌금해라 헌금해가지고 헤비티트 가서 집 짓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에 꿀팁을 하나를 더 드리자면 이 모든 행동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내가 했던 게 인스타그램에 남았어 이걸 또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께서는 젊은이들과 함께 교감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다 보면 청년들의 고민은 언제나 이성문제, 결혼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청년들이 보시면 저 목사님 되게 트렌디하게 생겼는데 잔소리 엄청 하시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7년 동안 솔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굳이 계속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 전에 너무 자유롭고 방탕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특히 제 연애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했는데 와 연애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네 연애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거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솔로로 지키셨어요 저를 그래서 7년간 쭉 솔로로 지내다가 그러다가 제 아내를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보고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지금 봐도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매일 열심히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나한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의외로 매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니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크니까 내가 마음이 불타는데 거기 기름을 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감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 마음이 불타고 그러는데 저 사람 주세요 저 사람이랑 연애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민족의 복음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감정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아니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멈추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좀 기뻐하셨던 게 아닌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경쟁자를 제치고 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험담이 있으시니까 상담하러 오는 이성교제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에게 비슷한 고민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연애보다 내 연애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물론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죠 그런 시간들과 예화와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연애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참여시키는 것 MZ는 참여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참여시키셔야죠 MZ는 참여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참여시키셔서 그런 연애, 함께하는 연애를 하는 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젊은 세대를 보면 막 우라가 터지지 않으세요? 저 승질이 나가지고 너무 승질해서 조심해 또 젊은이들 가운데 저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너무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진앙 생활을 해도 또 교회 사육을 해도 그런 경우를 보면 좀 사육자로서 화가 나고 왜 저럴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너무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있다 저는 힘들면 상처에 대해서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유 안에 머물러 있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 안에 머물러 있는 건 계속해서 난 불쌍해 난 불쌍해 결국에 인생이라는 게 해석이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저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통을 어떻게 쓰시는 목적 나한테 왜 이 상처가 있지? 우리는 상처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죠 그러면 이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목적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 고통과 상처에 대한 목적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정체성의 각성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위해서 살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의미를 위해서 살 때에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고 의미를 위해서 살 때에 말로 저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아 난 사역하느라 힘들어 나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나 휴가 가고 싶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나한테 맨날 힘들다는 얘기 난 맨날 힘들어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 나도 계속 자기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협이나 감옥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샤워할 때 굳이 안 닦는데 씻고 나면 깨끗해지는 부위가 있죠 손톱입니다 왜냐하면 손톱은 머리 감으면 손톱은 그냥 깨끗해져요 아 나 손톱 씻어야지 내 손톱은 너무 더러워 손톱 씻을 필요 없어 그냥 머리 감고 목욕을 잘하면 손이랑 손톱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제 삶이 손톱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지점을 향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 고통을 누군가와 상처입은 치유자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덩달아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손톱 같은 면들이 좀 필요하겠다 자기협면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오늘 우리 청년들 또 MZ세대에게 또 건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든 또 젊은이들이든 마지막으로 정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하루를 살더라고요 하루라는 시간도 동일하고 사실 별 볼일 없는 밥을 먹고 그냥 그런 시간을 살아요 그 시간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내는 법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이 충실하게 하루를 사는 거지 누가 잘 된다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누구보다 잘 된다고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이 나의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그러다가 보면 그 하루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입니다 임형규 목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 아름답다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이야기 당연하죠 당신은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근데 저희 꼬맹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깐난아기 때는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니까 존재만으로 존재하는데 애가 크니까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제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하고 목사니까 사람들을 섬겨주고 교회를 사역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저는 그 소명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 소명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과 행복 토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여러분의 자녀 세대 젊은이 세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함께 조금만 더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할 텐데요 목사님 손 앞으로 내밀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됩니까요 하나 둘 셋 하면 asylum 한글자막 by 한효정